한글자막 by 한효정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굶는 관원장. 누구입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범죄에서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들을 만났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 이전에 맡았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떡 굶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매달리니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고 그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는 해석의 지혜가 있었구나.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구나. 오늘 메시지. 해석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석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런 말을 하였죠. 어제 큐티 본문 끝부분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을 근심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고난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들고 나에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의 퍼즐이구나 해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에게 해석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바라오며 올바르게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오며 올바르게 해석하며 또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해석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시고 모르지 않고 해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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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